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7번째 지피지기면 백전백패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 함께 명독하겠습니다. 때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모여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신이 기두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두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족석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두온이 또 사자를 온 문하세에 두루 보냄에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블론과 납달리에 보냄에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기두온이 하나님께 여쭤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두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두온이 또 하나님께 여쭤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다 구하옵나 하이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혹시 올해 개봉됐던 김지훈 감독의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그 영화의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영화가 개봉되기 전부터 오매불만 기다리다가 나오자마자 봤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다린 보람도 없이 그 영화는 제게 아주 실망만 안겨줬어요 그 박찬욱 감독의 복수 시리즈 복수는 나의 것이나 올드보이나 친절한 금자씨 등의 그런 아류 같은 시나리오와 극 전개도 그로 했지만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두 주인공 최민식이나 이병헌은 둘 다 얼치기 악마들이었을 뿐이지 그 영화 속에서 진짜 악마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실망을 했습니다 감독은 아마도 연쇄살인마 최민식과 그 연쇄살인마를 쫓으면서 그에게 잔인한 복수를 해대는 이병헌에게 공이 숨어있는 그런 인간 속 악마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진짜 악마는 그렇게 인간의 세상살이에 해코지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짜 악마는 피조물을 미혹해서 자기만을 위해 살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악마에요 살인이나 잔인한 복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선인 줄 알게 만들어서 끝까지 자기 자신의 유익과 가치와 영광만을 위해 살게 된 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진짜 악마를 본 사람은 유영철이나 강호순 같은 살인자나 강간범을 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존재하는 내 육적 영광의 추구를 감지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악마를 본 사람입니다 쉬운 말로 악마는 다른 곳에 있다가 살짝살짝 내려와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나만을 위해 살게 만드는 나의 죄된 본성, 내 자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속 군상들은 절대 자기 속의 악마를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너무너무 대견하고 기특하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들은 자신의 하나님처럼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를 작동시켜서 하나님 흉내를 내는 자신을 진짜 자신으로 착각하며 살아요 그게 바로 뱀의 계략이었죠 하나님 절대의 의존자로 살아야 하는 인간들에게 찾아가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왜 네가 하나님의 말만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니? 라고 속삭였잖아요 뱀이, 마귀거든요 그놈이 악마란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신됨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 있는 자 그리고 그렇게 부추기는 자를 마귀, 악마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는 육신을 입고 있는 자신이 바로 예수를 죽인 마귀임을 자각하는 자이고요 그들이 바로 십자가의 필연성을 붙들게 되는 것이며 왜? 내가 마귀니까 마귀는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연성을 그는 꼭 붙들게 됩니다 내가 예수 죽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를 아는 자만 내 속에 있는 악마를 본 자만 예수의 십자가를 꼭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자예요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본 자가 기도원과 삼백용사의 이야기는 바로 그 악마를 보게 된 자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은 끝까지 다음 시간에 더 정확히 여러분이 보시겠지만 끝까지 마귀의 역할을 하다가 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원이라는 인간의 정체를 성경이 어떻게 폭로시키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므로 해서 그러한 불가능하고 추악한 인간 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설명을 해야 기도원을 완전히 마귀로 폭로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러한 마귀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것인지 우리는 다음 주면 확실하게 알게 될 거예요 오늘은 그 맛보기만 보여드릴 거예요 아울러 그러한 마귀의 모습으로 저주받은 노뱀의 모습으로 마귀예요 그게 마귀의 모습으로 저주받은 노뱀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원이 어떻게 닮아있는가에 관해서도 여러분은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은 우리를 대표하는 마귀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마귀의 모양으로 죽으신 예수 메시아의 모형이기도 한 거예요 조금 복습을 해보고 출발을 해볼게요 사사 드보라가 죽고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이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메뚜기 때처럼 수시로 몰려와서 자기들의 가축과 소산을 약탈해가는 이방의 적들에 의해서 거의 알거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뭐만 조금 있으면 쳐들어와서 다 털어갔단 말입니다 그러한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그를 큰 용사로 쓰겠다라는 전언을 하셨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건 기도원을 큰 용사로 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중을 전달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을 근거로 큰 용사로 살고자 하는 기도원의 헛된 망상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일갈이기도 한 거죠 큰 용사야 이건 내가 너를 나의 큰 용사로 만들 거야 라는 전언이기도 하지만 너 지금 이 세상에서 큰 용사로 살려고 하는데 네가 진짜 그게 큰 용사인 줄 알아? 너는 나에 의해서 죽고 다시 나에 의해 살아나야 뒤로서 큰 용사가 되는 거야 라는 비아냥 같은 것이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큰 용사야 라는 그 단어 하나에 그러니까 포도주 틀에서 몰래 자기가 먹을 소량의 미를 타작하고 있던 그 기도원에게 나타나신 그 여호와의 사자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 세상 아담 군상들의 그 큰 용사됨의 추구를 지적하여 깨부수고 하늘의 큰 용사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인간 세상으로 투입이 되신 분이란 말입니다 인간들의 큰 용사됨의 추구를 부수고 진짜 하나님에게 들려쓰이는 큰 용사 진짜 하늘의 큰 용사로 만들어내시기 위해 세상으로 투입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원은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동시에 폐역한 이스라엘의 모형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이 되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폐역한 이스라엘이 되셔서 죽으신 분이니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힘의 원리 속에서 단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도원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낱낱이 폭로시켜버리신 후에 반석에서 불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원이라는 인간 자체를 부정해버리시죠 그렇죠? 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원의 힘과 지혜를 사용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가리키는 도구로 그를 부르셨음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지팡이로 재물을 가리켰는데 지팡이에서 불이 안 나오고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태우는 걸 지팡이는 그냥 가리키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성도의 역할인 거예요 그게 피조물의 약함 위에 강함으로 홀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하여 지금부터 보여주실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임을 반석의 불과 그 타는 재물을 통해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할 거야 이 이야기를 가르쳐줄 거야 이 이야기를 보여줄 거야 라고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 반석의 이야기가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처럼의 삶을 고집하던 아담 군상들 중 어떤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무장을 해제시켜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자들로 만들어내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존재의 자기 자리 찾기 존재들을 항상 자기가 있어야 할 자기 자리가 있어요 그러한 존재들의 자기 자리 찾기 그래서 그들이 제자리에 가서 딱 앉은 상태를 사바스 안식이라 그래요 안식은 그냥 편안하고 평안한 게 아니라 존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가서 제자리에 앉는 걸 안식이라 그래요 그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자리를 벗어나서 휘브리스, 교만 하나님의 자리를 타고 넘어온 인간을 철장으로 쳐서 밀어내어서 피조물의 자리로 밀어내리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야 인간은 하나님의 충만과 생명력과 복을 바라크를 받아서 비로소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 알량한 이성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게 옳은 줄 알고 지들이 쌓는 그 힘과 가치로 자기들이 행복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비밀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마치 바둑 18급이 정말 이세돌 9단의 바둑판을 보면 이게 뭔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못 알아먹는 거예요 바둑을 웬만큼 두는 사람도요 프로기사들의 바둑판을 보면 왜 지금 저기다가 저돌을 놓지? 못 알아먹어요 우리는 전부 이 아마 18급이에요 하나님은 이세돌 9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혀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을 하시는지를 성령과 또 성령의 의의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씩 조금씩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이 알량한 IQ 100 내외 이 머리로 생각하는 게 다인 줄 알고 하나님을 지 맘대로 재단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칭찬도 해주고 찬송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구원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시작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원은 분명 반석과 불의 체험을 한 뒤에 내가 여호와를 만났다라는 고백을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라 아니하리라 라는 대답도 들었습니다 직접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뒤에 거기에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는 이름까지 지었어요 야 이게 샬롬이구나 이게 평강이구나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 아버지 집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어버렸고 그 재단을 헐어버렸어요 그건 그 동네 전체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누가 부셨냐고 따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 아버지 것만 아버지 집에 있는 거라고 해서 지 아버지께 아니었단 말이에요 동네 전체의 우상을 헐어버린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일을 행한 기도원을 죽이려 하자 기도원의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과연 바알이 신이라면 그 바알이 직접 지 단을 헐은 자를 벌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놔둬봐 그랬단 말입니다 일리가 있죠 샬롬이 좋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놔뒀더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알은 거기서 죽은 신임이 드러난 거예요 없음이라는 게 드러난 거죠 기도원이 그걸 봤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기도원의 별명이 바알과 쟁론하는 자 즉 여룻바알로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알과 쟁론하는 자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에요 바알은 순놈 아세라는 암놈 암놈이 맞아요? 암년인가? 아니 암컷을 놈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건 이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인간들의 아담적 욕망의 가시적 현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바로 나의 욕망을 그냥 가시적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나예요 그게 나 그러니까 그게 바로 기도원의 모습이었고 기도원이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으며 그 이스라엘이 기능적으로 보여주고 있던 교회 나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의 전쟁은 그걸 부수는 거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그거부터 부수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시작하면서 기도원을 죽이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여룻바알이 뭐예요? 바알은 기도원인데 기도원은 바알과 싸우고 전쟁하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적 전쟁은 밖에 있는 어떤 다른 존재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마성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철장을 들고 백마를 탄 예수는 바로 나를 향해 돌진해오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의 단을 헐고 그 상을 찍으라는 명령을 하심으로 해서 내가 바로 너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선전포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원 전쟁의 실체입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기도원은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지켜보면 되는 거죠 너무 많이 봤잖아요 포도주 틀에서 그냥 살살살살 미를 까고 있던 자기에게 찾아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보여줄 거 다 보여줬잖아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셨고 반석에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재물을 태우는 그런 표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원이 또 하나님을 시험하죠 어떤 시험이에요? 이번에는 이슬의 시험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내가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면 이라는 단서를 달고 하나님께 이슬을 내려서 확증해달라는 요구를 해요 첫 번째는 이슬이 내려서 이 양털만 젖고 타장마당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줬어요 두 번째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양털은 싹 마르고 타장마당은 다 젖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왜 그런 시험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자 여러분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아세요? 기도원이 성령을 받고요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모여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집화가 왕창 모여있었어요 이제 기도원을 중심으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원이 가운데 서고 이스라엘이 전부가 그들을 그를 보고 있었던 현실이거든요 그때 이 인간이 하나님이 내 편이다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때요? 인간들의 자기 가치 자기 영광 챙기기에 이 집요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기도원을 욕할 게 아니라 그게 나란 말입니다 나 니네들 다 꼼짝 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편이겠니? 니들보단 내가 나니까 이거 보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시험한 거예요 봤어? 혹시 못 본 놈이 있었지도 모르구나 야! 한 번 더 봐 하나님을 이렇게 이용한 거예요 자기의 가치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사기 6장 34절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기도원에게 강림하시니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볼 건데 여호와의 신이 기도원에게 강림하셨다라는 이 말은 여호와의 신이 기도원을 옷 입혔다 직역을 하면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근데 이 여호와의 신으로 옷 입어야 하는 자가 나중에 엉뚱한 것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기도원의 이야기의 아주 극명한 대조거든요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기도원이 또 사자를 온 문하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블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자기를 중심으로 모여있을 때에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은 뭘 죽이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을 통하여 바로 그걸 죽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와의 전쟁 미디안과의 전쟁의 초입에 이 기도원의 그런 악마성 마귀적 속성을 여실히 확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그거 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결국 횃불하고 항아리 꽹과리, 나팔 이런 것 든 기도원 13만 5천 앞에 300명의 기도원으로 완전히 묵사발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던 자를 하나님이 밀고 내려가고 밀고 내려가고 밀고 내려가서 결국에는 항아리하고 횃불 든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빈 그릇이 돼야 너는 비로소 존재가 되며 너는 비로소 거기에서 가치를 챙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기도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라는 사람들이 성경 지식이나 심지어 십자가까지도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죠? 성역 공부를 많이 한다는 개혁주의 교회들 우리 교회도 다르지 않지만 재수없죠? 많이 알아요 많이 알고 그리고 굉장히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이 5분을 얘기를 못하겠어요 재수없어서 괜히 기분 나쁘고 그걸 파워 기독교를 욕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착한 삶을 또 다른 파워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원이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찬성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하여 자기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뭐가 달라요? 그게 초대교회 때도 그대로 나타났다니까요 대표적인 교회가 어딥니까?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아주 훌륭한 성경 지식들을 갖고 있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그걸 갖고 파벌을 나눴죠 그리고 지들끼리 싸웠단 말이에요 누가 더 세냐? 누가 진짜냐?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힘을 자랑한 거 아닙니까? 뭘 갖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걸로 힘으로 쓰더라니까요 그게 인간입니다 죽는 날까지 그렇게 폭로되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육신을 잇고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아담들이 그렇게 자기의 의의를 챙기면서 살아요 하나님은 그걸 깨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도는 나중에 이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너덜너덜 걸레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장으로 두들겨 맞아서 그럼 나중에는 그냥 야들야들해지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그런데 그 이슬의 시험이 어디서 벌어졌다고 그러죠? 타작마당에서 그죠? 타작마당 이슬과 타작마당 이건 이스라엘의 생명과 직결이 되는 단어들이에요 신명기나 레위 같은 거 읽어보면 잘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의 농사를 주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맺힌 열매를 추수해서 타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송하며 감사하던 곳이 타작마당이에요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농사를 이슬로만 했습니다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히브리스 사람들에게서 이슬은 우리를 먹여 살려주는 양식을 잘하게 하는 하나님의 힘 복 이런 것을 상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슬과 타작마당 창세기 27장 28절 보세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하늘의 비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 개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숙이 11장 9절 밤에 이슬이 진해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만나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양식이 이슬과 함께 내리죠 신명기 33장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구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인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으로다 보세요 곡식과 포도주 그들이 반드시 먹어야 할 최소한의 식량이거든요 거기에 그곳을 이슬이 내리는 곳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슬은 이스라엘이 먹고 생명을 유지할 양식을 맺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요 그러나 사실 그 이슬은 눈에 보이는 양식을 자라게 하고 거두게 하는 그러한 형의학적 습도 습기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만나가 단순히 이스라엘이 배고플 때 그들을 먹여서 그들이 아사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만나 역시 기능적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하늘의 양식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런 것처럼 이슬 또한 마찬가지에요 신명기 32장 2절 보세요 나의 교훈은 이무라에요 교훈이 이무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말씀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험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요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보세요 이슬이 지칭하던 건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약으로 가면 그 말씀이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슬처럼 임하여 그들이 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슬은 사실 뭘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내 생수,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하늘에 양식, 하늘에 맞나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슬에 의해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고 타작을 하는 그런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을 얻게 되는 새창조의 현실의 그 모형인 거예요 이슬과 타작마당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히게 되는 오직 은혜에 의해서 열매가 맺히게 되는 추수 추수한 것들이 이제 알곡으로 거두어지는 타작마당 그건 새창조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슬과 타작마당은 그래서 4절에 여호와는 반석이시고 그의 공덕, 그 공덕은 일이거든요 여호와의 일은 완전하시다라는 말이 붙어있는 거예요 완전하시다 여호와의 일이 완전하다라는 건 거기에 다른 이들이 보탈 것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슬과 타작마당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나 기두오는 그 이슬이 갖고 있는 진의를 알지 못하고 그 이슬로 말미암게 되는 이 세상 양식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부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두오는 그렇게 계속 폭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작마당에서 이슬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의 그 양식 그게 인간들의 이 인본주의 속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생명이잖아요 세상의 양식이 힘이잖아요 그것이 그거 우리에게 회복시켜주려고 하는 건 맞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타작마당의 이슬은 그게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민속 메시아 사상이었잖아요 와서 다유당국 회복시켜줄 거 맞죠?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그랬더니 죽여버린 거 아닙니까? 기두온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타작마당의 이슬의 그림이 기두온은 그렇게 엄청난 표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지금 일을 시키려는 분을 포도주트에서 몰래 미를 타작해야 하는 지금의 상황을 뒤집어 엎어서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을 이슬로 적셔주실 분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태평을 회복시켜주실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두온은 여전히 세상의 힘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이들 앞에서 지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뭐라고 단서를 붙였다고 그랬어요? 내가 진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거든요 주어가 나예요 나 내가 우리가도 아니에요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진짜 쟤네들 말고 내가 진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거든 이슬을 내려서 양털만 적셔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 그러니까 미디안과 기두온의 전쟁은 바로 고로한 기두온 속에서 나타나는 악마성을 부수는 전쟁인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적들과의 전쟁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도우셔서 대적들을 몰아내고 뭐 있다고 이야기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아주 유아기적 유아기 수준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유아적 수준으로 하나님은요 그러한 기두온의 시험에 순순히 응하세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기두온의 기대처럼 이스라엘의 육적이며 세상적인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뜻으로 그 시험에 순순히 응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응대는 인간의 기대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서 그들의 육적 기대를 부수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생명에 관여하시겠다라는 역설의 응대였던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타장마당에 이슬을 갖고 너희들의 육적 욕망과 욕구와 기대를 충족하려고 하는데 나는 내 방식대로 그걸 부수고 하늘의 이슬로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열매와 소산을 만들어내고 말 거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은 여전히 육적 자아에 대한 기대를 놓지 못하는 기두온과 하나님과의 전쟁인 것이고 교회와 하나님과의 전쟁인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유기될 자 선택받지 못한 자들과 전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전쟁하신다니까요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불가학력적 은혜의 구원을 성경이 여러가지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2사에서 10장 24절 이하를 한번 볼게요 중요한 거니까 잘 보세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지금 이스라엘을 아수르를 들어서 두들겨 패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두들겨 팰 건데 완전히 죽이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누구처럼? 애굽처럼 내가 불구에 내게는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처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보세요 이사야서에서 지금 사사기 7장의 내용을 인용해다 쓰고 있죠 이게 사사기 7장 25조를 그대로 인용해다 쓴 거거든요 이게 미디안과 기도온의 전쟁의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그 이야기를 뭐와 지금 계속 뭐와 동격으로 하고 있는지 보세요 이야기하고 있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몽해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몽해가 부러지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을 애굽과 이스라엘의 전쟁 그리고 애굽과 아니 이스라엘과 가나안과의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아수로와 이스라엘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과 동일시하여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사건이나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나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고 있는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수로와 벌이는 전쟁 이게 전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라는 뜻이에요 다른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지만 이게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과 이스라엘 간의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과 가나안과의 전쟁 이야기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인지를 올바로 구명하면 이 기도온과 삼백용사의 이야기가 이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이야기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단순히 삼백 명의 정의 용사가 되어서 정말 일당백의 용사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우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요수하 5장 1절 보세요 요단 서편에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왁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구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왁께서 요수하에게 이르실 때 너는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레를 행하라 하심에 요수하가 부시돌로 칼을 만들어 할레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레를 행하니라 요수하가 할레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레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왁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있게 하신 이 자손에게 요수하가 할레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레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레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레 행하기를 피람에 백성이 진중 각 초수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하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가리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으로 입성을 시키시기 전에 가나안 초입에서 지금 할레를 행하게 하세요 출애굽은 애굽과의 전쟁이고 가나안 초입에서 지금 이들이 할레를 받고 난 이후에 행할 전쟁은 가나안과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지금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1절을 보시면요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의 소문으로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겁을 먹고 있어요 병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순간을 놓치면 안되죠 그렇게 적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즉시 공격을 해서 가나안을 무력화시켜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레를 행하라고 하세요 남자는 전부다 그건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투력을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거라 그랬죠 마취도 안 하고 남자의 생식의 끝을 돌로 잘라버리면 남자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전투력 재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전쟁과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의 육적 힘을 근거로 치러지는 것이 아님을 지금 확고히 증명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의 발름으로 나온 것이지 자기들이 망치지나 칼 한 번 안 뽑았다니까요 칼도 없었지만 마찬가지로 가나안 정복 전쟁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치러지게 될 것임을 이들에게 확실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전쟁을 해야 될 그 상황에서 그들을 전투력 재료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걱정하지마 내가 싸울 거야 그러니까 니들은 그냥 쉬어 한례 받고 쉬어 그렇게 전쟁을 시작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여리구를 하나님이 혼자 무너뜨렸다니까요 여리구 벽에다가 못 한 번 망치질 한 번 못 받게 하셨고 망치질 한 번 못하게 하셨어요 내가 무순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내꺼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죠? 여우수와 사장에서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요?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언약괴를 메고 먼저 건너갑니다 그때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버티고 섭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다 건너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오자마자 물이 합쳐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요단 바닥에서 돌 12개 갔다가 길갈에다 세워라 길갈은 이들이 지금 한례를 받고 있는 곳이에요 길갈에다 그걸 왜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고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괴의 능력이지 니들 힘 아니다를 기념하라고 거기다 돌 세우라고 한 거거든요 언약괴가 뭐예요? 인간들의 범죄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말미암아 가리워지고 그것을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는데 인간들의 범죄 행위가 어린 양의 피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아들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들이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길갈 사건이에요 열두돌 단 그리고 할래 여우수와 4장 20절 보세요 여우수와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열두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돼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보세요 지금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그 사건과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을 같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예요 구원의 이야기 그런데 그 두 이야기가 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성취된 것임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미디안과 이스라엘의 전쟁도 역시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전쟁이겠죠 이사회에서 10장에서 그랬으니까 그 세 개 다 같은 거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초입에서 가나안과의 정복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레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치러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치러지는 하나님의 전쟁임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으로 가면 그 길가래서의 할레를 바울이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과 기두온의 전쟁은 결국 무슨 전쟁이에요? 육적 몸을 벗는 전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두온의 전쟁은 기두온과 기두온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골로스에서 2장 11절 보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레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오 그리스토의 할레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토와 함께 장사 안바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육적 아담의 죽음 그것이 할레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본질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국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본질이었던 거고 미디안과 기두온의 전쟁의 본질이었단 말입니다 인간의 자격과 조건, 열심과 노력, 힘과 지혜가 전부 배설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육적 자아의 죽음입니다 육적 몸을 벗는 거예요 그게 할레거든요 그리고 그 빈 그릇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뜻이 덮이는 거예요 그게 할레예요 내가 아무런 능력과 자격이 없어서 나 대신에 누군가가 희생이 되어서 내가 살았다라는 표시를 내 몸에 갖는 걸 할레라고 하잖아요 나는 죽었습니다 생식기가 잘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할레라는 말이 자르다라는 말이에요 언약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안 죽고 너 대신에 자격 있는 어떤 존재가 죽었어 그래서 너는 살아난 거야라는 흔적을 갖고 있는 게 할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내가 죽는 거 아닙니까 육적 자아의 죽음 육적 몸을 벗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게 미디안과 기두온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계속 반복하여 설명해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역사의 본질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본질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분의 언약은 무엇이며 그 언약이 성추되기 위해 이 땅에 선 십자가 무엇인가를 알고 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전부 이렇게 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설처럼 뭐 그냥 흙과 백이 싸우고 로드 오브 더 윙처럼 말이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전부 그냥 스타워주처럼 말이에요 흙암의 대장과 빛의 세계의 대장이 싸우다가 이리 밀리기도 하고 저리 밀리기도 하고 그 중간에서 그냥 그 자기 편을 그냥 막 돕고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이란 말입니다 사탄은 피조물이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육적 몸을 먹고 영적인 몸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은혜의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걸 출애굽 전쟁이 또 미디안과의 전쟁이 또 아수로와의 전쟁이 메시지로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할래 언약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주어져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주어지잖아요 그리고 누가 제일 먼저 할래를 받습니까 당연히 이삭이죠 그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은 마른 뼈 같은 마른 작대기 같은 그런 아브라함의 자격이나 노력이나 됨됨이에 의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육적 자아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할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영원히 없음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삭이잖아요 언약의 후손, 약속의 후손 그 아브라함의 육적 자아 그걸 아예 그냥 벗겨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할래란 말이에요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려서 하나님처럼의 삶을 그 생의 모토로 삼고 그 길로만 일로 매진하는 이 세상 아담들을 죽여버리시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순종의 백성들로 다시 살려내시는 게 바로 출애굽 전쟁이고 미디안과의 전쟁이고 아수로와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스라엘의 할래 사건을 애굽의 수치가 물러간 사건이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와 5장 8절 보세요 온 백성에게 할래 행하기를 필하며 백성이 진중 각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이르시된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가리를 하느니라 여기서 수치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헤르마가 모욕, 치욕, 성기 이런 거예요 부끄러움을 총칭하는 단어 헤르마 이걸 벗겨버리는 게 할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육적자아란 말입니다 옛사람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난정복전쟁을 시작하게 하시면서 그 초입에서 그 전쟁의 성격과 내용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전쟁과 동일한 내용의 전쟁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부끄러움 이 세상 아담들의 부끄러움 즉 육적자아에 대한 기대와 신뢰와 의존을 부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는 바로 고런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게 굴려내야 할 애굽의 수치란 말이에요 애굽에 살면서 힘의 원리의 상징인 그 애굽 그 애굽화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그게 육적자아거든요 그거를 잘라 죽여버리는 게 바로 할래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 전쟁이 바로 미디안과 기도온의 전쟁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인은 용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불가능한 쓰레기 먼지들이 남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원래의 죽은 흙 흙이 되고 그 죽은 흙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시자 이게 승리가 되더라 가 기도온과 미디안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절대로 오늘날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용사가 되자 나가서 훌륭한 일을 하자 업적을 쌓자 이런 내용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반대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흙이야 십자가만 꼭 붙들어 예수만 꼭 붙들어 이게 기도온과 미디안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치러내야 하는 영적 전쟁은 나라는 존재의 육적자아와의 싸움인 거예요 자아실현과 자아성취 자아발전과 자기개발 등의 육적자아를 향한 모든 시도들을 부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자아개발과 자아실현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기독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부수시러 오셨다고 하는데 자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힘을 도움을 받아서 구축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신약식으로 신약식으로 바꾸어 말하면 율법과 행위를 부수고 은혜로 덮으시는 전쟁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의 초입에서 그 전쟁에 임해야 하는 모든 백성들의 육적자아에 칼을 대시는 거예요 죽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변함,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잇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트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이남이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레를 명하시고 거기서 출생한 이삭에게 할레를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그 존재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 즉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원리와 삶의 원리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나라에서는 너희들의 힘과 능력 내놓으면 죽어 내 나라에서는 내가 주는 것으로만 살아야 돼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할레예요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부르는 분이지 우리가 조금 보태서 요만큼 있음이 되었을 때 아이고 기특해라라고 거기에 보태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확 드러나게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걸 알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의인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지 행위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박국이 그걸 거기서 헷갈렸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선택받은 우리가 선민인 우리가 저런 갈대야 야만인들에게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뭔가 착각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놈아 누가 너보고 착하다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제사 지낸다고 율법 지킨다고 지금 잘난 체하는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라니까요 하나님만 믿음은 돼요 그분께 그냥 다 맡기는 거야 나를 그걸 순종이라고 한다니까요 믿음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믿어 순종케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로마서에서 배웠잖아요 믿음과 순종을 같은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이슬 시험의 이야기는 인간 측에서의 그 육적 욕망이 이슬과 타장마당을 통해서 기두온의 육적 욕망이 지금 폭로되는 거잖아요 그 육적 욕망이 폭로되는 현장인과 동시에 하늘의 은혜 하늘의 이슬로만 그들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러한 아담들의 욕망을 부정하시고 오직 당신의 열심으로만 승리를 쟁취해내시고 열매를 내실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 이슬의 시험이 그래서 그 이슬 시험 바로 앞에 바알과 아세라의 단과 상이 부수어지는 그림을 붙여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바알과 아세라 즉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신의 타장마당을 풍성하게 채워 자신의 육적 가치와 영광을 챙기려 하는 그러한 아담들의 육적 욕망을 부수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는 전쟁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먼저 부수게 하시고 이제 전쟁터로 끌고 가는 거예요 전쟁은 이거야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기도원의 이름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여룩바알로 바뀌는 거라고 했죠 바알과 싸우는 거예요 바알은 누구? 나 고전쟁하는 거다 라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300남기기의 그 이야기를 한번 이해해 보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쟁에 자신들의 힘을 보태겠다고 3만 2천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두려운 자는 다 가라 그랬더니 2만 명이 갔어요 2만 2천명이 갔습니다 1만 명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물을 먹게 시키라 그래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서 사방 경계를 하면서 물을 딱 떠서 마신 300명만 남기고 그냥 털포닥 엎드려서 물을 마신 9700명은 집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아직 적진에 적진에 도달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을 머릿속에 잘 두시고 과연 하나님이 그 300명을 사주 경계를 철저히 한 그런 용사를 남긴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아직 적진에 도달하기 전인데 물 먹으라 그랬더니 이렇게 떠서 살살 먹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겁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 인간들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들을 용사 만들기를 작정하고 보니까 자꾸 그들에게 어떤 이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들의 편을 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직 전쟁 시작하기도 전이에요 적진은 아직도 멉니다 물 먹어 그러면 털포닥 엎드려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 먹다가 혹시 나타나면 어떡하지 겁먹어가지고 덜덜 떨면서 먹는 고 300명만 남긴 거예요 니들이 쓰레기구나 니들만 남아 그리고 그들에게 전쟁에 전혀 쓸모없는 나팔과 항아리를 들려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완전 바보하네요 제일 겁많은 300명이 남았어요 저는 그들의 명단이 발표되는 순간 거기 완전 초상집 됐을 것 같아요 제일 겁먹는 놈들이 살살 떠갖고 물 먹고 있었는데 니들 남아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리지 않겠겠어요 그런데 대단한 무기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나팔하고 항아리를 주더니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13만 5천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그걸 깨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00명과 13만 5천명이 싸워서 거기에서 10만명이 즉사했거든요 거기서 몇십만명이 죽었는지는 아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30만명이 죽어도 괜찮고 40만명이 죽어도 돼요 그거는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엄청난 숫자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 300명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로 밀려 내려가서 나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난 여기서 그냥 죽는 거구나 이게 승리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거기에서 그 300이 되어서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밀려 내려가고 밀려 내려가다가 어 어떡하지 나 하나님 아니면 나 큰일 나겠네 요것이 승리다 이걸 보여주는 게 가나안과 미디안 아니 미디안과 기도원의 전쟁이란 말입니다 보세요 내가 13만 5천명 앞에서 300으로 밀려 내려가서 나 어떡하지 하나님 없으면 나는 꼼짝없이 죽는 존재네 이게 뭐예요 육적자아에 벗기게 하네요 육적자아를 벗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약한 저로 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일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약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게 능력으로 작용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과정에 속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에게 자꾸 이해를 받으려고 그러고 그들로부터 좋은 판단을 받으려고 하세요 그들은 여러분이 어떤 과정에 있는지도 모르고 뭐가 승리이며 능력인지를 못 알아먹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이용해서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되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런 기독교가 추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함과 같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 대단한 업적을 쌓고 대단한 종교 행위를 한 사람이나 아니면 그냥 겉으로 봐서 게을러 터진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뭐 대단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이나 성도는 다 예수 안에서 만나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는 거예요 거기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거기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에서 왜 그렇게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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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왜 자꾸 외모와 행위와 이런 것으로 왜 사람들을 판단하느냐 하는 거예요 전부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왜 은혜로 구원받아놓고 너희들끼리 또 차등을 두고 너희들끼리 그렇게 판단을 하느냐 너희들이 진짜 은혜를 아는 자들이냐 그거 묻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다 그리스도 안이잖아요 그리스도 안 여러분 십자가라는 건 거기에 내가 달려 죽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달려 죽으셨다라는 의미에서 내가 죽는 곳이에요 아 나는 죽어 마땅한 자군요 내가 죽는 곳이에요 아울러서 그 십자가를 믿어야 나는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의미에서 또 옛사람의 무력함과 무용함이 발각되는 장소예요 또 그러니까 이래저래 십자가를 정말 아는 이들은 그 앞에서 그 어떤 자랑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니까 거기다가 뭘 보태서 살 수 있는 존재 아니야 그걸 믿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니까 우리는 그냥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진짜 이 힘의 원리로 움직여지는 이 세상 속에서 마귀적 속성을 따라 사는 것은 정말 불행한 것이구나를 알게 되고 조금씩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생기는 거죠 뜻대로 잘 되지는 않지만 그게 지향성이라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열심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들이 뭘 해놓고 그걸로 상을 달라고 그러면 에녹이 성경이 그러죠 에녹이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그러죠 그럼 에녹이 받은 상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망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로 간 거예요 그게 상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사망과 상관없는 자가 이미 됐죠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죠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망과 상관없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들어가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이예요 그죠? 그게 이미 상 받은 거예요 그게 에녹의 상이었거든요 나는 그 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그 상 받은 상태에 그 상태를 그리워하며 추구하며 조금씩 가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또 이 처절한 힘의 원리 속에서 야 여기는 벗어내야 할 곳이지 여기에 뿌리 받고 살 곳이 아니구나 또 배우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또 한번 추구해보고 또 넘어지면서 실패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만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죽인 자 맞습니다 제가 제 욕망 하나님처럼의 그 삶 신됨의 삶 용사됨의 삶 그 삶 추구하느라 제가 예수 죽인 놈 맞습니다 제가 악마네요 제가 마귀네요 이 고백하고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이 마귀 같은 놈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이 사실 찬성하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악마를 본 자 진짜 악마를 본 자 자기 안에 존재하는 그 진짜 악마를 본 자만 구원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마귀 새끼들이 이렇게 상을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 안에 있는 악마를 봤 때문에 그 악마는 잠시 숨겨두고 뭔 소리들 하는 거냐고요 그게 우리는 상 받을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준다고 해도 자꾸 벗어서 던지잖아요 멸류관을 자꾸 24장로가 하나님께 벗어 던지는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내가 죄인 중에 계수인데 제가 이거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건데 제가 이거 어떻게 씁니까 라고 벗어들여야 되는 게 성도인데 그게 요한계시록의 성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삐져가지고 말이죠 쟤는 금멸류관이고 왜 나는 나무멸류관이에요 왜 나는 개털모자예요 지금 그거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급 운운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죄인 중에 대장 그 고백할 수 없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 자리를 밀려 내려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저 이 항아리하고 꽹과리 나팔 들고 제가 어떻게 여기서 살아남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요 삼백의 자리로 밀려 내려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과 연합이 안 돼요 완전히 비워진 그릇에서만 그릇에만 하나님이 담길 수 있어요 그렇다고 되지도 않는 그런 고백을 억지로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 여러분을 그리로 밀고 내려가실 때 원망하거나 당황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독교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밀고 내려가실 때 그래 이게 성도의 삶 맞지 힘들지만 맞는 삶이니까 감수해야지 뭐 요걸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무슨 의지를 발동하여 참고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살려 두시는 거예요 그때 그냥 살아 있으면 돼요 그걸 그냥 인내라고 해요 죽지 않고 살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피지기면 백전백패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백전백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하늘의 승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까지 이겨먹으려고 한다니까요 그게 야곱과 하나님과의 야폭강가에서 씨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도펼 쳐서 죽여버리는 게 우리의 승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야 돼요 내가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요걸 헛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고리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족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오 이박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오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전두에 미련한 것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미련한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너는 계속 세상에서 지게 될 거라고 그러고 그게 자기 부인이니까 네가 죄인 중에 귀수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런데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냥 가먼 이설로 우리 교회에 가면요 찬양킴도 멋있고요 밥도 맛있고요 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병도 막 낫고요 또 기도만 열심히 하면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매주 간증하는 사람이 한 명씩 나와요 와보세요 사기죠 이건요 그렇게 끌어모아 놔봐야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선교 마찬가지예요 가끔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그냥 애들한테 먹이고 입히고 돌아올 때는 그냥 애들이 좀 안 울어주나 애들이 많이 울어주면 성공인 걸로 착각하고 그거는 침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침략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잘 살던 애들한테 잘 살던 애들한테 가서 허황된 꿈만 부풀려고 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네가 못 가진 그런 걸 이렇게 갖게 된단다 봐 내가 가진 걸 너에게 갖고 왔잖아 애들은 1년 동안 그거 부러워하면서 그 선생님들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혹시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아 내가 원하면 저렇게 내가 원하는 좋은 것들로 나에게 공급해 주는 그게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무당 잡교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미련한 거라니까요 당신은 예수 믿으면 이제 육적 자아를 벗어야 됩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서 죽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믿으시겠어요 당신이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개입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 그 미련한 말을 듣고 누가 예배당에 오냐고요 여러분 실족이라는 말 자주 쓰시는데 성경에서 실족이라는 말은 예수 때문에 하는 실족이에요 누가 보면 실장에 나오죠 너희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거 이거는 실족이라고 안 그래요 삐지는 거지 그건 실족은 예수를 올바로 설명했더니 뭐 그런 예수가 다 있어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그런 예수 아닌데 예수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를 더 강력하게 해 주고 고지 꼭대기로 밀어 올려주는 분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의 재료를 밀어 내린다고? 그럼 나를 부인시킨다고? 나를 향하여 철장을 들고 달려오신다고? 그게 뭐냐? 이게 걸림돌이에요 이게 거치는 돌입니다 이게 미련한 거예요 이걸 실족한다 그래요 나 그런 거면 안 믿어 이게 실족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를 엉터리로 알고 있는 거 이게 실족이다니까요 그렇게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또다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복음을 던지면 실족해요 이게 뭐야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곳으로 떠나가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여러분이 13만 5천명 앞에 그 멋진 자들 앞에 횃불과 항아리 든 어릿광대의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쪼다의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덮으셔서 승리를 쟁취해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은 사셔야 돼요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들이 흘린 눈물은 내가 닦아준다 그러시는 거예요 천국에 올 때 니들이 이 세상에서 흘린 눈물은 내가 닦아줄게 그리고 내가 그 눈물을 닦는 그 순간 너희들의 눈에서는 이제 다시는 눈물이 흐리지 않을 거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많이 우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이 육적 자아가 부정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야 예수 믿는 거 참 힘들다 어렵다 그러나 이게 사는 길이라니 그래 기뻐하면서 가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게 쉽다 그래요 늘 기쁘다고요? 천만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는 건 그런 말이 아니라 그랬죠 제가요 많이 힘들 거예요 많이 외롭고 또 많이 고립감도 느끼고 그렇게 사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예수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살아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적지까지 잘 이끌고 가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해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많이 보내놓으셨다고 하셨는데 참 우리 주변에 참 우리 주변에서는 그렇게 진지하게 예수 믿는 이들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이며 무엇이 진정 무엇이 진정 소중한 삶인지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분별하게 하시고 그러한 삶 속에서 터져나오는 환희와 기쁨과 찬송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채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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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